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형상 학교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경유해 주시고, 경유해 주시고, 경유해 주시고, 광주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경유해 주시고, 감사하시고, 경유해 주시고. 오명수입니다, 자, 오늘. 이름이 뭐니? 오... 나는 이름 때문에 이런 별명까지 가져봤다. 아저씨 가는 분들도 많고. 우리 애들이 잘 보고 깽낭이라고. 이름을 작명하는 분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름을 왜 개명을 해주셨을까. 그 이름이 가진 뜻도 하나님도 중요하다고 보시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잘 사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